안녕하세요. 한스무비의 동한입니다. 드디어 제가 오랜만에 혼자 캠핑을 떠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일찍 가고 싶었는데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해가 다 지고 어두운 이 밤에 출발하게 됐어요. 오늘 가는 곳은 인천에 있는 미시안 해변으로 갈 거고요. 그리고 지금 가서 텐트 치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. 저번에 차박 테스트를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차 안에서 어떻게 차박을 했는지 그런 영상을 간단히 담아보겠습니다. 그럼 얼른 미시안 해변으로 갈게요. 그럼 얼른 미시안 해변으로 갈게요. 그럼 얼른 미시안 해변으로 갈게요. 음주안 해변으로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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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